자 오늘 해볼거 우리 저번에 협동점프맵 한거 있잖아요 기억나죠? 아님이 내 택배였다고! 폭발 날렸어! 파괴되고 있어 지금 대조택! 아무도 기억 안 나요? 네 아야 빨리다! 자 우리 완벽한 팀워크로 클리어를 했었는데 그때 이번에도 제가 협동력이 필요한 점프맵을 가져왔습니다 넷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뒤에 있는 저 혼란하게 높은 벽을 넘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우리 그럼 빨리빨리? 또이도의 티자 시켰다니깐 빨리 빨리 클리어하러 갑시다 가자! 히다 벽이 너무 높다 걔네 벽이 너무 낮다 아 이제 내 키럽 비슷해 아직까지 도일덕? 고요고요고요고요고요고요! 첫번째 지금 긴도일 선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! 넘어간다. 지금 바껴가지고 있는지 몰라. 이 버튼을 누르면 벽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벽이 투명해져서 넘어올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협동을 하는 겁니다. 엄청 빨리 왔어요!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. 또이 또이 신났다. 또이 또이 물려주자!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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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우리 순식간에 깨겠는데? 야! 너무 진정해. 열어줘! 이거 푸딩이만 남았을 땐 열어주지 마세요. 하라고? 아니야? 아니 저거요. 피자 먹겠다고 진짜 미친듯이 깨는 거 봐봐. 와, 이제 벽이 제법 못 파졌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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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 또이가 열어주면 어떡해. 나 쓰레기 됐잖아. 아! 아! 계속하자! 어! 아! 아! 어! 아! 하지마! 아! 하지마! 나를 보내줄게! 사악한 거 뭐 써? 안 돼! 뷰미야! 박지마! 아! 발 맞춰! 발 맞춰! 발 맞춰! 아! 발 맞출게. 아! 우리 절반에서 온 거 같은데? 가운데. 그렇지! 그렇지! 오! 예에에에! 와! 푸딩! 나갑니다! 독자! 얼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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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, 가자. 푸딩이, 애교해보세요. 네? 콧대다, 콧대다, 콧대다! 애교해보세요! 할렐루야! 어? 이거 오시는 거야... 빨리 문 열어줘! 모스 뭐야? 누가 제일 좋아해? 그거 그거 그거! 저요? 네! 저, 저는요...? 음? 루맨 아 루맨 뭐하는거야 아니 기가 붙기도 전에 루맨 이랬어 루맨 치료놨어 또 또 간다 또 간검다 야 내가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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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루맨 저거하네 어.. 아니 4명에서 튀는가? 내 머리만 바르면 돼 내 머리만 바르다니? 왜? 야 넘어갔다 우리 한 3개밖에 안 남았네 오세요 2개 남았어 우리 애쓰어 똘 똘이 조만간 피자 먹을 수 있어 야 축하해 마지막 무지개 벽만 남았습니다 야 조만간이 조만간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같이 깨면 4명이 다 승자지 내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내가 올라간다 도움이 아니네 똘이 똘이네 저기요 열어주세요 네 받아들일까요? 네 받아들여 받아들여 다 같이 도와요 하면 열어준다고? 하나 둘 셋 하면 도와요 하는 거야 알았지? 알겠어? 하나 둘 셋 도와요 도와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깼습니다 와우 와우 피니스 50스특이지 자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돼 자 똘이 똘이 이제 피자 못 먹고 저거 할 거야 50일에서 100단계 자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할 거니까 걱정 마 할 수 있어 알겠어 아eptığım ㅈㄹㅇㅇ 아니 겁나 쉬운데? ㄲㅇㅇ 아흔 positive but 부산에서 월드어체트 그거랑 위드어체트 뮤지 으하 이거마 지금 내가 네가 시리즌 가 나 앞에 서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. 나는 깔아주기만 할 뿐이야. 마치 나의 수능 시절 같은. 아, 저기 왜 안 나와? 좋지! 야호!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다섯 개 정도 남았네? 아, 저희또이 진짜 열심히 한다. 제일 잘해. 제일 잘하고 제일 열심히 해. 와, 내 몸 안 넘었어. 마지막 무지개 벽만 남았어요. 안 돼! 마지막 파고 싶어! 나도 마지막 파고 싶어! 근데 푸딩이도 밑에 있네, 항상. 안 돼! 순간에 했는데 뭔가... 자, 이제 우리 1에서 100단계까지 못 웃겠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도전하고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합니다. 가자, 얘들아! 자! 됐어, 우리! 와하우! 오하우! 아, 쉬운데 이거?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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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려줘! 다 올라가고 싶어요! 푸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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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해! 아슬해! 잘했어! 1번! 1번!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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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무 허무한데? 아 우리 깼어요. 해피해피해피해해. 다행히 피자들 별로 안 쪘네? 자, 오늘 이렇게 우리... 이 맵 이름 뭐지? 점프 오버엘더 월드! 한글로 해석해줘 벽을 넘어서 점프해라 자 오늘 이렇게 벽을 넘어서 점프해라 게임을 해봤고요 좀 이상한데 벽을 넘어라 벽을 넘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같이 재밌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요새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팀 대저택 멤버들 전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짓바 푸바 가이바이 요바 그래 요바는 끊어내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